그중에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부서가 한국에는 새로 생겼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장관님이 한국통신연구원의 원장님을 오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하신 구봉기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사님은 전자공학 박사를 역임을 하시고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컴퓨터그래픽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또한 컴퓨터그래픽산업협의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부회장을 맡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차세대 콘텐츠연구소 영상콘텐츠연구 부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시고 아주 여러가지 주요한 논문이 많은데 이건 너무 전문적인 거라서 이런 많은 발표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구봉무 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전원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옆에 좀 놓으시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콘텐츠 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최근에 콘텐츠하고 IT기술이 많이 융합되어서 여러가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의류분야 패션 분야와 IT기술이 합쳐져서 가상의류 서비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3D 버추얼 피팅 서비스라고 되어있고요. 직접 옷을 입어보지 않고 그렇지만은 진짜 옷을 입은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때마침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가상의류 피팅 서비스를 지금 시연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아마 대부분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보시면서 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소프트 키넥트라는 회사에서 처음 미래 동영상 플레이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뒤쪽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2011년도에 소프트 키넥트라는 회사에서 미래의 의류 산업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가상으로 만든 그림입니다. 소비자가 어느 거울 같은 앞에서 보게 되면 자기의 체형을 측정하고 정확하게 옷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신발이나 해외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줌으로써 사용자가 옷을 벗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쉽게 옷을 만들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입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이 발표되고 나서 다양한 기업들이 미래 온라인 가상 의류 시장에 대한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면 MS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10년도에 12년도에 만든 것들이고요. 현재 지금 전시장에 나와있는 버전의 작년 버전입니다. 저 기술은 실제 옷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증강현실 기법이라는 걸 사용해서 실제 움직이진 않지만 옷을 대충 걸쳐 입어서 옷의 모습만을 볼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최근에 폴랜드에서 만든 것들은 사람의 체형도 측정을 하고 그리고 움직임을 반영해서 실시간으로 진짜 옷을 입은 것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T에 패션을 이렇게 접목하게 된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패션 시장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맥도날드 같은 햄버거 음식들이 빨리 먹고 빨리 유통을 하는 것처럼 옷의 시장들도 빨리 만들고 그리고 빨리 유통시켜서 투자 비용 그리고 요구사항들을 빨리 반영하기 위해서 패스트 패션이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잘 알고 계시는 빌게이츠 이런 분들과 마찬가지로 7위 그리고 10위에서 패스트 패션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큰 발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한 5년간의 저희들이 영업의 증가율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일일을 하는 것들이 자라나 H&M 같은 패션 옷들 패스트 패션 업체들이 애플이나 휴레페커드 같은 것들보다 더 많은 영업의위를 가지는 거죠. 이렇게 빠르고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소비자의 반응들을 가지고 패션 시장에 공급하는 패스트 패션과 함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상의료 피팅 서비스는 조금 더 진일부에서 온라인 시장에서 저희들이 책을 온라인 서점으로 온라인 책으로 다 바뀌었죠. 그런 것처럼 직접 입어보지 않고서도 집에서도 옷을 쇼핑할 수 있는 것 자기한테 맞는 자기한테 어울리는 옷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켓 시장이 열릴 거라는 걸 예상하고 저희들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옷을 디자인을 통상적으로는 옷을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본을 만들고 직접 천을 자르고 난 다음에 재봉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 몸에 입힙니다. 최근에는 앞에서 보셨던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면서는 소프트웨어로 직접 옷을 만들고 가상의 아바타에 입혀보고 그 다음에 그걸 공장에 넘기는 그런 프로세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배경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한 두 개 정도 저희가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속한 콘텐츠 연구소에서 개발한 가상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비스 이름은 진짜같이 딱 맞는다고 해서요. 영어로 리얼핏이라는 서비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상 옷뿐만 아니라 저희가 3D라고 하는 시스템은 세 가지로 크게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확한 사람의 신체를 개최하기 위한 3D 분야 통상적으로 카메라나 아니면 MS에서 나온 키넥터 같은 센서들을 이용해서 사람의 신체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신체들을 뽑은 것들을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위해서 많이 보여주죠. 잘하시는 안경을 끼시고 입체를 보실 수도 있고 다양한 디스플레이에서 보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입니다. 사람이든지 오시든 간에 디지털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그 콘텐츠들이 말씀드렸던 센서와 디스플레이 콘텐츠와 세 개가 융합이 돼서 상호작용을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결과물들을 가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예전에는 TV, 영화 아바타 영화 같은 3D TV를 보고자 많이 요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재밌어야 되고 그리고 같이 코어 갈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요구합니다. 대표적인 게 게임 같은 거죠. 그래서 패션 시장도 자기들이 직접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요. 가장 핵심, 저희가 가상 의료 서비스의 가장 핵심 기술은 신체를 먼저 뽑아야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뽑는 게 가장 큰 기술이고 그다음에 디지털로 된 의료를 입어서 사람의 움직임을 반영해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사람의 몸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조금 기술적인 부분들에 동영상이 있긴 하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몸을 뽑기 위해서는 다양한 센서들을 쓰게 됩니다. 카메라, 저희 같으면 MS의 키넥터하고 디지털 카메라를 같이 쓰게 되고요. 측정하는 크기에 따라서 두 셋을 쓰거나 아니면 네 개, 네대를 쓰거나 다양한 조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들 간의 관계를 뽑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정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이러한 기본적인 단계를 거치게 되면 저희가 3D를 뽑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됩니다. 이렇게 카메라에서 저희가 깊이 데이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Depth라고요. Depth 데이터를 뽑게 되면 사람이 사람에 대한 몸의 데이터를 뽑게 되고요. 지금은 현재 모델이 서 있고 두 대에 두 셋으로서 저희들이 사람의 몸을 신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다양한 영상 처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사람의 데이터를 뽑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사람의 허리둘레, 목둘레, 키, 자기가 원하는 부위에 대한 3D 데이터 허리 사이즈가 30cm다, 목둘레가 20cm다, 어깨 넓이가 25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카메라를 앞뒤로만 쓰기 때문에 중간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데이터들은 저희들 소프트웨어 처리로 해서 같이 묶여주게 되고요. 더 정교한 데이터가 필요할 때는 카메라 숫자들을 많이 적용해서 저희들 데이터를 뽑게 됩니다. 이렇게 뽑은 시스템 3D 데이터, 즉 저희들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상으로 옷을 입어보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상 의류 서비스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사람의 몸을 빨리 뽑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디지털로 제작된 옷을 사람 몸에 걸쳐서 입히는 거죠. 입혀서 그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하나의 저희들 시연을 했던 글을 촬영한 동영상인데요. 집에서 옷을 주문을 하고 나서 받아보니까 옷의 사이즈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또한 TV에서 보던 것과 다르게 자기한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매장에 와서 지금 사는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희 시스템에서 잠시 형태에 따라 서게 되면 한 1, 2초 기다리고 나면 조금 전에 보셨던 3D 데이터를 자신의 신체를 뽑게 되고요. 사용자는 자기가 원하는 옷들을 고르게 됩니다. 지금 여자분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초록색 옷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보였던 거울로 통해서 마치 자기가 옷을 입은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은 어떤 종이와 같은 평평한 게 아니고 실체 사람의 굴곡진 이렇게 형태를 따라서 옷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신체가 움직이는 움직임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뽑아내고 거기다가 옷에 디지털 옷이 그 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두 가지를 구현을 했습니다. 현재 이 서비스는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국내에서 한국 매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상용화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옷들은 실제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옷들을 저희들이 디지털로 만들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옷을 갈아입는 장소가 아니고 바깥에서 자기가 편하게 입어본 다음에 그 지금같이 파란 옷이 자기가 잘 맞고 자기한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면 저 옷을 주세요라고 하면 자동으로 자기 신체에 맞는 옷이 포장되어서 집으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지금은 모델이 방금 입었던 옷을 직접 입고 가는 장면이고요. 오늘 원래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봤는데 좀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을 작년에 가지고 미국에 가서 전시를 했습니다. 제가 속한 기관은 실제로 사업을 하는 기관은 아니고 국가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0월에 미국에서 한번 전시를 했었는데 현장에서 한 20대 정도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제가 팔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하고 기술적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많은 기업들에게 원천기술들을 제공해드리고 기업들은 그 기술을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하실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해주고 노하우를 전달하는 게 큰 임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저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북경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 외에도 저희들은 통신기술, 네트워크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지금 제가 발표된 콘텐츠의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기술적 제휴라든지 사업에 필요한 원천기술들을 제공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나중에 좀 더 시간이 된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에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은 사람의 전신에 대한 신체를 개척하고 옷을 가상으로 입어보는 서비스를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또 완료된 작업들이 사람의 얼굴을 좀 정밀하게 3D로 복원한 다음에 영화 같은 특수효과에서 분장 같은 것들을 미리 해보는 거나 화장품 같은 것들을 미리 해서 이 화장품이 내 얼굴에 맞겠구나 이런 쪽으로 하면 분장을 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재밌는 걸로 해서 사람 얼굴을 찍은 다음에 몸은 캐릭터들, 게임 캐릭터 같은 걸로 입혀서 그거를 잘 알고 계신 3D 프린팅으로 해서 자신만의 아바타를 직접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한국의 싸이라는 노래 아시겠지만 저는 춤을 잘 못 춥니다. 자기 얼굴이 있는데 몸은 싸이에 몸을 붙여서 춤을 추게 해주는 어떤 동영상들을 만들어서 나만의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술들도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짧게 제가 오늘 가상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중국말을 보는데 일단 질문을 해주시면 몇 가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